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말교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국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야 오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여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난한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국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국당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국당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량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국에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타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국에서 올라와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자 애국당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의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희생해서라도 베냐민과 가족을 살리겠다는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대답도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창조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놀라고 어리둥절해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도 우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또 열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어리둥절해하는 요셉의 형들과 야곱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그저 놀랍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입을 벌리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사건,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그 사건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그리고 분쟁에 있는 지역, 빈곤과 차별과 억압이 있는 전세계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가 그곳에 가득하기를 꿈꿉니다. 그날이 오면 이사야가 꿈꾸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댐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 빈공과 차별과 억압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이들은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이런 공동체와 그런 나라를 너무나 목말라며 찾습니다 제가 섬기는 장애인 가정들만 해도 장애를 가진 자녀들에 대한 세상의 차별과 편견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고 그래서 그런 편견이 없는 공동체를 평생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을 노력하지만 세상과 우리 사회는 혹은 교회조차도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라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세상과 나의 삶을 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세상이 나의 장애를 어떻게 보든 이 장애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편견과 차별과 상관이 없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빈곤과 억압을 당하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면 그는 먹지 못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경험한 모든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모든 시도들조차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보는 시선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창세기 45장 15절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화해를 청하니까 형들이 화해를 받아주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화해를 청할 수도 없었고 화해의 요청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저 두려움에 떨며 어안이 벙벙하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먼저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하며 끌어안고 우니 그제서야 그들은 이 상황이 믿어지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못했던 것은 이것은 화해가 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저 죽여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먼저 용서를 선포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요셉의 형들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이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기로 하셨고 그렇게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용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해하신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니 내게 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형들이 도대체 요셉이 왜 이러는 걸까 하고 생각하며 밋밋하게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요셉이 20여 년 동안 마음에 묻어두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형들은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며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선 우리 모습이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요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죄의 당사자인 우리를 끌어안고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다가오신 하나님에게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이 혹시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두 형제 이야기는 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의 반응에 대한 좋은 예아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늘 성실하고 똑똑한 형과 늘 문제만 일으키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에 대해 늘 걱정을 하다가 형에게 이 동생을 간곡히 부탁하여 맡기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이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다급한 목소리와 당황한 모습으로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피가 잔뜩 묻은 옷을 입고 숨을 몰아 쉬며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은 많이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얼른 너의 피 묻은 옷을 벗고 몸을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내가 부를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말고 집안 깊은 곳에 숨어 있어라 이윽고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고 형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저를 잡아가 주세요 형은 1급 살인죄로 재판에서 바로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수로 감옥에서 복역하였습니다 그 감옥의 교도관은 이 형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그는 이 사형수가 아무리 봐도 다른 죄인과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고 교도관은 사형을 앞둔 형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형이 말했습니다 제가 사형을 당한 이후에 이 편지를 주소가 적힌 이곳으로 꼭 전달해 주십시오 사형은 집행되었고 교도관은 형의 부탁대로 그 주소지로 찾아가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 두려워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도관으로부터 편지를 전달받은 동생은 익숙한 형의 글씨로 적힌 편지의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내 옷을 입고 내 대신 나 되어 살아라 사랑한다 동생아 동생은 형의 이 편지를 보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형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아무 말도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형의 사랑을 받은 그는 그 사랑을 평생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인 동생은 형의 의의 옷을 입고 형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평생 기억하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밋밋하게 반응할 수가 없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평생 잊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다음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여전히 아픔과 차별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나라 고통과 차별과 주여 범죄함이 억압이 없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린에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시선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서 나의 어려움과 상처와 장애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보는 그런 시선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는 아픔과 차별이 있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천국을 경험하는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생명과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해할 수도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에 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 아버지라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밋밋하게 꼭 이럴 필요가 있냐고 말하는 그런 아버지 주여 아무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을 정면으로 만난 자 그 사랑 아니면 설명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며 주여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가파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라며 주님 그 무엇과도 나의 소망이 아니고 나의 삶의 이유가 아니고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놀라운 기름 부심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이제는 아버지라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삶 이게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라며 바라볼 것 없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 믿음과 이 삶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 찬양합니다